바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열정이 없어. 솔직히. 노래를 한 7, 8년간 열심히 연습했던 거를 거기서 계속 노는 바람에 솔직히 방송하면서 노래 뭐 외워봤자 2, 30곡밖에 더 안 외웠었을걸? 옛날에는 노래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카피하기 이게 내 그거 적어놓고 그랬는데 시간표에다가 노래 연습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도떼 있니? 도떼야! 도떼야! 자러 갔니? 아 있어? 도떼 오슈 좋아하잖아 오슈 해달라고 그랬었잖아 짧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저 오늘 게임 방송할게 여러분들 알겠죠? 시참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아까 토콘 다나카 너 디스코드 좀 들어와라 너 같이 스팀게임 할래? 어? 전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 아 다시 토콘 켜가지고 방금 파서 다시 초대해봐야겠다 어 전마 없기던데 내가 친추해놨거든 아카야? 어 어 나 이어폰 좀 낄게 잠깐만 낙가야 잠깐만 그 어떤 산거 얘기해 여러분들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염마 하이하이 너 저기 저기 디스코드 할 줄 아냐? 아니 디스코드 가는거 하지 디스코드 쌉 가는거 어 나 이렇게 지명곡 갑자기 받은거 너무나 오랜만거 왜냐면은 나 요즘까지 지명곡 없어서 어 그래? 아니 저기 게임하냐? 게임은? 어 어 너 어떤 게임을 말하는거야? 아 그니까 너 평소에 하는 게임 롤 밖에 없지 아 아 아 아 롤을 안했어 그럼 무슨 게임 해? 너 무슨 게임 해? 아 나 스팀게임 밖에 안해 오 진짜 스팀게임 뭐하는데 스팀게임은? 있는거 그만 있는거만 얘기해줘 그냥 아 아 저 때다 나 어라인 게임을 잘 안하는데 일단 스팀 한번 뒤져볼게 어 라이브러리 뭐 있는지 얘기 좀 해줘 봐봐 아 라이브러리 어 야 지명곡 받았어 아 스팀거 바로 라이브 인어 하지마루야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아 너무 고마워 어 아 지명곡 너무 너무 이쁘다 아 아 스팀이 왜 이렇게 안켜줘 이 똥그 감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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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존나게 안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똥그 감은 하하하하 존나 웃기네 임마 이거 어 하하하하 나 싱글 게임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 아 나 게임을 맞으면 나랑 게임을 같이 해 주는 거야 그렇지 같이 스팀 게임 해도 되지 네네 야단해 지금 언급받아서 게임까지까지 할 수 있어 너무 기쁜데 뭐 있는데 일단은 GTA5도 있고 Red Dead Redemption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Among Us 그 정도 즐기는구나 FPS게임 안에? FPS게임은 예를 들어 어떤거 아니야 나카야 그러면 디스코드 노래하는 코트 디스코드 검색해서 그거 해가지고 가입만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초대해서 같이 둘이서 할 수 있는 게임 어렵지 않은걸로 내가 정해놓을테니까 게임 없으면 내가 사줄테니까 일단은 디스코드만 들어와있어 있다가 기물을 사준다고? 어 야하리 코황글 코황글 코트는 황세임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넘어오십쇼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악플을 달고 코황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보자 나카야 아 아리가뚜고자이마시타 코트상글 추운 하루 건강과 관리 잘하시고 여러분들 지명글 부탁해 어 이 새끼 존나 웃기네 그니까 아 둘이서 할 수 있는 게임 좀 찾아갖고 다나카상이랑 한번 해볼게요 나카상이랑 조영아 오디오 신경쓰지 말고 해도 돼 어 잘 들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아 잘 들리죠? 어 괜찮죠? 어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들리고 그쵸? 어 음 음 음 그냥 다나카랑 게임할 거 준비하고 밥 먹으면서 나카랑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일단 디스코드 그리고 스팀 친추하는 그 과정까지 다 해야되니까 야 그 오슈를 뭐 좀 나중에 하자 어 지금 오슈하는 거는 뭔가 예 뭔가 갑자기 화재 확 전환되면 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나카 전마랑 같이 게임을 좀 해야겠구만 음 도떼야 진짜 넘겨도 돼? 아 고마워 음 전마가 레드데드 리뎀션 그리고 GTA같은 게임하는 거 보니까 락스타게임즈 게임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 3인칭 3인칭 게임에 저기 한 거 같네 그죠? 어 멀티로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야겠네 음 멀티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죠? 음 컨트롤은 잘 안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다나카로 화 풀린 게 아니라 솔직히 잘했지 금호인가 걔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할게 내가 내가 금호보다 더 전성기 때 더 잘했던 거 같아 근데 지금 와서 금호랑 붙으려고 하니까 뭔가 거기서 힘든 거지 어 그리고 지금 내 목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자꾸 막 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은 있는데 막상 몸은 안 따라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화난 건 아니었어? 솔직히 화를 왜 내? 화내는 게 미친놈 아니야? 음 지금도 뭐 잘 아니 근데 그냥 그 예전에 하던 그냥 기본 쪼가 있을 뿐이지 그 확 기량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지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아 주아가 귀엽다고? 주아가 어딨어? 아 니 여기 있었나? 일로와봐 주아 일로와 주아야 일로와봐라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줬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니가 내 노래 들었으면 너도 질질 쌌을텐데 아 에휴 사람도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듯이 너도 에이징 커버가 언젠간 오겠지? 코트야 형 나이도 그렇고 그간 관리를 안 했잖아 기웃기웃 음 음 몸에서 이렇게 구수한 냄새만 나냐 너는 응? 이렇게 구수해 항상 주아는 응? 온몸에서 구수한 냄새나네 얘는 응 대방구 한번 가자 그렇게 하려지 온몸에서 구수한 냄새기는 음 귀엽죠? 아 이뻐라 가자 주아야 여기도 채팅창이 있고 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좀 찾고 일단 디스코드도 같이 신축해가지고 해야겠구만 랄프가 다나카상을 좀 저기 해줘 랄프가 다나카상 좀 데려와줘 저기다가 안내 좀 해줘 존보이드 같이 다나카랑 해보라고? 짬보이드? 짬보이드는 근데 한번 했어갖고 좀 연습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몰라서 아 너무 몰라서 요즘 프롭나이트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이거 시참 게임으로 지정해 놓을 테니까 요것도 다들 찜해 놓으세요 예 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것도 되게 재밌어 인기 많아졌네 인기 많아졌네 프롭나이트 어 티키타카 되는 게임을 좀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아 나나카상이랑 아 인사이드 지우면 안되지 저기야 주영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하이파이러쉬 제거 게임 제거 그리고 데스톤은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 다나카상 다나카상한테 게임패스 엑스박스 게임패스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GTA는 내가 깔아야 되고 GTA로 다나카상 노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게임으로 GTA는 내가 다시 깔아야 돼 이제 GTA 그만해 GTA 이제 진짜 골수까지 다 빨아먹었어 다나카상 다나카랑 오락실에서 놀아야겠다 랄프야 일단 디코 좀 들어와봐봐 어 다나카랑 나중에 그거 해도 되겠다 코트야 랄파이어 서바이벌 어때요 소울가이즈 해도 되겠다 소울가이즈 랄프야 일단 디코 좀 들어와봐나 뱀파이어 서바이벌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그거 다나카랑 같이 못하잖아 랄프야 여보세요 어 어 나 이어폰 끼기 귀찮아서 일단 안쓰고 있거든 아니네요 아 뭐야 안 들려? 아 들려 들려? 랄프야 들리나? 일마 이거 안 들리나? 잠만 여러분들 랄프야 안 들리나? 잠시만요 아 음소거돼있네 랄프야 들리지? 네 이리 띕니다 어 내가 지금 이어폰 끼기 귀찮아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 야 야! 안돼! 네 알겠습니다 어 다나카상 왔습니다 나카야 마이크 설정 안했는데 일마 마이크 설정 안했나보다 그 마이크 설정하고 드론9 음 그 토크온 때문에 마이크 개장네요 거의 안 들려 맞아 토크온 설정에서 토크온 설정을 토크온을 아예 꺼버려야돼 나카야 토크온 설정이랑 그 디코드 설정이랑 완전 달라 음 음 되게 작네 전마 어 들려 들려 나카야 들리는데 소리가 좀 작거든? 어 천천히 천천히 정말 왜 이렇게 신났냐 다나카야 되게 흥분된 상태 같아 네 지금 지금 들려 지금 들리긴 들리는데 작게 들리니까 그 토크온을 아예 끈 상태에서 디코드 마이크 세팅을 디코드 마이크를 좀 올려줘야돼 음질은 좋네 마이크 오이시근하래 오이시근하래 마이크가 맛있어 줘야되는데 지금 맛이 없어 여러분도 제멋돼 올리고있어 지금 소리 아 최대 올린거야 그게? 아 최대한 지금 최대하네 지금 200 200% 올렸습니다 어 이정도면 괜찮네 아 200% 올렸어 이정도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에서 디즈니 어 나카야 그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설치를 하는게 좋아 그리고 너 절대로 나랑 편하게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 컨셉 잊어버리면 안돼 어 하면서도 막 현타올수도 있고 막 그런데 끝까지 그 컨셉을 지키고 가자 알았지? 어 오케이 어 그래 알았어 자 그 엑스박스 게임패스 한달에 천원이야 첫 가입은 그니까 그거를 빨리 하는게 좋아 폰으로도 결제 가능해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가 또 필요하니까 내가 막 밥먹는 동안 넌 이거 세팅을 해놔야돼 이게 그 넷플릭스처럼 구독 시스템인데 첫달은 천원이야 근데 게임을 4비까지를 즐길 수 있어 음 음 맞아 맞아 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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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네이버에서 뭐라고 치면 되냐면 네이버에서 방대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엑스박스 엑스박스 아니 잠깐만 근데 나 게임은 게임은 사준다 했지 않았어? 아니 천원은 써라 이게 천원은 써 아니 그리고 야 게임 바꿀 때마다 너한테 막 4만원 3만원 2만원씩 계속 쓰면서 어떻게 하니 이거 해놓으면 좋다 이거야 첫달은 천원이라서 두번째 달 자동결제 막으면 돼 멜론처럼 어 내가 그 링크를 줄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액박 이거 해놓으면 좋아요 이거 내가 지금 링크 해놨거든 이거 봐봐봐 디코창 어 소리 아예 풀로 좀 키워주세요 아 소리 풀로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소리 조금만 더 이게 진짜 풀이야 지금은 어 근데 다나카 마이크가 끊긴 그러니까 지금 라이프 약간 좀 그 저기 이거 토큰 설정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토큰 설정이 다 망치는 거야 예 이거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여기 아 나 UFO 마이크라서 UFO 마이크로 알려줌 어 UFO 마이크 설정 원래 되게 좋아 되게 좋은 건데 지금 어 이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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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라 나카야 음 어 음 어 어 음 흠흠 음 올리면 존나 커져요, 올려보실 조금만 올려볼게 음 더 올려봐 풀로 해, 풀로 해 그냥 똑같은데요? 이게 풀이야 지금은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을 아 죄송, 죄송, 죄송 아 지금, 지금 어때? 똑같은데요? 똑같다고? 근데 그 장치가 다른 장치를 올리신 걸 수도 있겠는데요? 음 근데 내가 이거 마이크 설정 한번 배웠는데 아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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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것 같아 지금 어때? 오, 좋아졌다 오, 좋다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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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리는 거였네 어, 야 확실히 확 들어온다 소리가 어, 좋다 좋다 아, 지금, 지금 어때, 지금은? 이것도 괜찮아 아, 지금 왜 괜찮아? 어, 이것도 괜찮아 아, 여러분 나 마이크 세팅 됐습니다 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고, 하면서 나랑 게임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좀 편해지다가 이제 나중에 또 약간 그러게 될 수가 있어 그... 컨셉을 풀린다고? 어, 컨셉 풀리 약간 좀 박명수 아저씨랑 다나카님이랑 이렇게 하다가 막 컨셉 풀리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 절대 풀리면 안 돼, 알았지? 응, 왜냐면 이제 네가 따라하는 입장에서 현타올 수 있잖아 공포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비명 글 찌르다가 법목소리 나올 수 있어 공포 게임은 안 돼 아니, 근데 공포 게임은 둘이서 같이 못해 멀티가 없잖아 어, 멀티가 없으니까 일단은 엑스박스 내가 그 링크 준 거 있잖아 엑스박스? 어, 잠깐만 마이크 세팅 하다가 이제 먹었다, 잊지 마세요 어, 그 소통 창구 거기서 하면 돼 소통 창구? 응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개꿀 팁이니까 첫 달은 천 원 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멜론 그 해지하대 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링크 한 번 또 또 올려드릴게요, 디코 예, 이거 들어오시면은 아, 가입은? 아, 수고하셨어요 아이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가 있어야 돼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만 있으면 돼 그거 옛날에 나 GTA 그거 하다가 가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그거 비번 찾아갖고 그걸로 가입해갖고 폰으로 천 원만 딱 결제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거 즐길 수 있으니까 이거 해 놓으면은 멀티 게임도 공짜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아 광고가 아니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X 나한테 광고를 왜 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광고 안 줘도 잘 돼요, 일마들 아, 빌게이츠 산 거 고한 거한테 빨리 광고 빨리 줘 지금 이렇게 유명한 거한테 빌게이츠 산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빨리 해줘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천 원을 해가지고 하면은 봐봐요 여러분들 간단한 예시를 보여줄게 자, 어플레이그테일 레큐엠이라고 있잖아 이 게임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패스에 포함이 돼 있어갖고 막상 스팀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네 53,600원짜리 게임이에요 근데 불법도 아니고 정식으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잖아 게임패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7,900원인데 한 달에 1,000원으로 세기를 하는 거죠 첫 달은 1,000원이고 계속 유지하셔도 7,900원이라고? 어? 그럼 진짜 할 만하지 이게 일단 있어야 게임을 이거저거 바꿔가면서 하더라도 같이 할 맛이 나지 어, 좀 처음에는 귀찮아 근데 해놓으면 진짜 편하니까 어, 해놔 괜찮아요 아이디 있어서 아이디 지금 가입 다 돼 있어서 응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낙가야 그것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쌍냥거 아네 아, 욕 안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어 어 이다 게임하면서 욕할거야 이 시벌러마 응 알았어 장난해 장난해 왜냐면 너가 약간 너가 약간 나랑 그런 결이 잘 안 맞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은 토크온을 하는데도 그냥 컨셉에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 단아가 따라하는 것만 할 줄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한테 뭔가 좀 그게 없더라 그 뭐라야되지 그 그 신비오트가 안 보이더라 나도 욕할 줄 알아 이 시벌러 시키야 이 개시키야 아 아 아 우리 너무 의미없이 막 그렇게 막 그 저기 느금만 인터테인먼트 그런 것처럼 서로 의미없이 욕하지 말고 딱 딱 그때 어 그렇게 욕만 하자 명분 있는 욕만 명분 그 있을 때 누가 드러리 짓 할 때 욕을 해야 되는데 게임 게임 존나 못하거나 그럴 때 아 아 오케이 나 나 일단 밥 먹을게 밥 먹을 테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다가 그렇게 하자 어 응 아 밥을 맛있어 보이네 응 밥을 난 지금 떨어져 있구나 잠시만요 랄프도 좀 게임 좀 같이 좀 봐주면 좋겠다 랄프야 아니 오늘 내가 뭔가 평소 같은 그 패턴의 방송이 하기가 싫더라고 여러분들 자주 하니까 질리잖아 봐드릴게요 어 키위 없나 그 저 그 저 게임 패스에 키위 없나 주영아 주영에 대해서요 이거 저 숟가락이 없고 이거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이거 어떻게 먹어 오 오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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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갖고 와 얼른 아 이거 이거 세수저죠 세수저 아 이게 이게 너무 입가에 묻게 되더라고 숟가락이 너무 커 내가 입이 옹졸하게 작아서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김치 먹어야지 젓가락으로 김치 먹어야지 아니아니아니 젓가락이 이것도 저 저 아이 귀찮아 고추장도 돼? 아니 괜찮아 아니 그 뭐야 고추장 먹어 고추장 아직 안 넣었어 응응 고추장도 있네 됐어 주영아 고지가라사마 되시다 수고하셨단투중입니다 주영이 안 듣고 있어 낙가야 아 나 이어폰 끼고 있잖아 아 아 네 응 너 그거 가입하고 일단 깔아놔 깔아놓고 실행시키면 진짜 할 수 있는 게임 개 많아 응 아 맞습니다 이거 게임패스에 진짜 게임 많은 거 알고 있어서 가입할까 말까 하다가 응 아직은 안 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응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게임은 나도 게임 좋아해 여보세요 응 일단은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응 프로필 사진은 소울종국 더할게 마이크로소프트 응 아주 좋다 선셉을 유지해서 아 죽인다 아 완전 우익거루 되시네 응 밥 먹었냐 낙가는 밥은 먹지 못하고 있어 지금은 아 음 아 아 진짜 맛있게 먹네 응 일단은 이따가 다나카랑 폴가이즈 한번 할게요 폴가이즈도 하고 해보고 싶었는데 폴가이즈 안 해봤지 폴가이즈 해보고 싶었는데 폴가이즈 안 해봤지 폴가이즈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하지만 안 하는게 맞아 힘들어 처음에 하려면은 그게 ㅈㄴ 쉬워보여도 그러지 않아 아니 친구가 없었어 나 그 누구 나 지명글을 안 했어 같이 할 친구가 없었어 맞아? 같이 할 친구가 없었어 지명글을 해줘야 같이 하지 그 친구 없으면 어떻게 해 폴가이즈 현실 친구 많이 없나보다 나이 폴가이즈 그러니까 이 빵구석에서 이러고 있지 이런식으로 많으면 빵구석에서 이렇게 안 있어 폴가이즈 그것도 맞지 스팀게임들은 약간 좀 친구가 있어야 돼 로데즈 형 맞지 맞지 주영아 주영아 내가 밥을 이걸 다 먹으려면 텐션이 개 떨릴 것 같으니까 정말 미안한데 그 국자랑 덜어먹을 거 하나만 줄래? 나중에 좀 불었어도 물 부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 미역국 죽을 먹으면 되니까 아니 나 좀 먹고 싶었어 나 좀 아 진짜? 그럼 반반 반가리 하자 내가 더 줄게 그냥 미역국만 좀 먹고 있었어 아니 너무 많아 응 그래 그래 맛없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거 방송은 또 해야되니까 국자 해야되니까 나 옆에서 먹고 있었는데 맛있어 어 낙가야 말해 어 해봐 사대기 개마려 29날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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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나 이천이 갱글 지금 맛있었을 거야 먹어봐 맛있네 아니 그 주문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지는 주문이네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졌어 국물 안 줘도 돼 국물 저기 많아 오빠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국물 충분히 먹어 밥 먹기 전에 나한테 주문 넣어달라 했었어야지 아 그래 그래 아주 먹방 하기 전에 이제 무조건 너한테 넣어달라고 할게 기가 막히네 야 너 근데 깔긴 깔았냐? 아 지금은 다 했어 이제 로그인도 했고 이제 다 했어 지금 거의 다 했어 결제는? 이제 그거 게임에서 결제만 하면 돼 결제는? 응 결제 1000원 응 결제부터 해라 폰이랑 신용카드 두 개 되더라고 아 신용카드 응 응 다 돼 여러분 나 콘셉트 뿌리면 재팅으로 잘 알려줘 지금은 약간 텐션이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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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재팅으로 이 새끼 돌아오고 있는데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러면 좀 알려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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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응 아이 가입하느라 약간 지프중화하면은 응 콘셉트가 뿌릴 수 있어서 야 내 방송 생각해주네 열마 이거 쏘데스 형 유튜브 갖고 와야지 엔 아 아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 본 적 있어? 해 본 적 있어? 너 친구 없다며? 그 친구가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폭탄 해체 게임 16,000원인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근데 그것 뿐만 아니라 We are here forever 시리즈 그거 얼마야? 봐봐. 이번에 나온 거요? 15,600원입니다. 아 이거 뭐 게임 사주면 그만이지. 게임 사주는 게 뭐가 어렵냐? 안녕하세요. 같은 상글 덕분에 나 라이브를 가득 채울 수 있어? 응. 너무 좋지. 난 가득 채우고 싶어. 응. 너가 토크온에서 나를 봤을 때 악마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방송에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진짜 스윗하지 않냐? 아니 전화 쓴다고 하네. 진짜요. 나 처음에 이 사람한테 왜 그런지 알아 이거? 솔직히 왜 그런지 알아? 나 좀 약간 어색해서 그래. 나도.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나 진짜 패널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코 하면서 이렇게 해본 게 되게 오래돼서 응. 뭐 약간 오늘 좀 가까워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가까워진 거 너무 좋지. 응. 나 근데 게임, 뭐 컴퓨터 이렇게 이 시간에 새벽에 이렇게 접속에 있는데 평균 그 뭐 접속 시간이나 이런 거 있어? 응. 고드 상가가 원한다면은 24시간도 가능합니다. 23시간도. 응. 나 한 번 할 때 길게 하는 타입이라서 응. 뭐 원하는 시간도 있으면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 진짜로. 아 좋다. 너무 빠른 시간, 아침 시간 아니면은 응. 좋다 좋다. 나도 원래 새벽에 게임하거든. 아 그렇습니까? 응응. 왜냐면은 나도 이제 어색해서 일을 하니까 아침에 자고 저녁에 출근 그리고 또 아침에 자고 이 생활이 바보기라서 아 너 백수 아니야? 백수? 응. 거의 방금 백수. 실제로 아 그 단아카 상도 없었지만 나도 실제로 일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 그거라서 음. 브리랜사 브리랜사 후리랜사 응. 그래가지고 어 뭐 원할 때 뭐 어느 정도 부르면은 뭐 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응. 나중에 너가 잘 되면 그 단아카님이랑 진짜 진짜 찐 단아카님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 찍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진짜 그게 최고의 영광일 텐데 진짜 그게 최고의 영광일 텐데 진짜 그게 최고의 영광일 텐데 응. 너무너무 난 진짜 바라고 있어 진짜 단아카 상도가 진짜 로난 초 됐어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근데 비디오도 되나? 그러니까 오디오는 되는데 비디오도 돼? 비디오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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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게 있어. 목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아 누굴 어떨까 전기도 그랬잖아 전기도 근데 전기는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갖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약간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외모들이 또 있어 여러분들 응. 나 진짜 기묵 영국 거 상이랑 같이 쓰면은 나 완전 오징어 돼버려. 오징어. 진짜로? 응.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 솔직히 잘생기진 않았어. 나 종기 상을 보면서 난 진짜 놀랐어. 와 이거 내 생각보다 너무 잘생겼는데 이거? 너가 다 반지어 인생 사는 인생 그 얼굴이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했어. 음. 지금 쌀을 줘도 조금 괜찮던데 쌀을 줬는데도 정기 상을. 아 그 정도로 자신이 없어 지금? 아 아이디? 아 아이디? 바꿀 수 있어? 그거 오른쪽 왼쪽 위에 가면은 나오잖아 프로필 보기 프로필 수정 되잖아 아 사진만 바꿔지는구나 아 닉네임 못 봤구나 뭐 안되면 어때? 어차피 디코 창을 옆에다 켜놨는데 켜놨는데 욕심이 있어서 이완 컨셉 붙잡는 거 아예 전화 다나카로 가자 그래 좋다 좋다 금방 먹거든? 조금만 기다려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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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 비싸잖아 네 아 좋다 진짜 맛있게 먹네 아 존나 맛있네 난 미역국 먹을 때 항상 그 고추장을 넣어서 먹어야 해 그치? 응. 고추장.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맛있지, 맛있지. 고추장. 진짜 개웃기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 받는 거 너무 좋았어. 진짜로 이렇게 소원이 받는 거. 이렇게 문수하는 악수 요청 받는 거. 사람에서 처음이야. 이거 갖다 놓고 올게요. 어우, 졸라 잘 먹었네. 이것만 갖다 놓고. 이 정도만 갖다 놓고 있는데, 그 고추장은 맛있게 먹고 있어서 조금 짜증이 날 것 같아. 절절을 먹었네 지금은. 아직 이 여보 나아기지? 응? 맞다. 고추장. 역시 공항. 역시 공항.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도 보니까 인성이 괜찮은 거 같다. 너는 디스를 잘 안 하네. 잘 안 까네. 저 대즈넨, 원래는 디스 조금 하는데 내가 실제로 김우경 그 방송 조금 보니깐 인성이가 너무 좋았어 그래, 약간 그거잖아. 완전 양지잖아 완전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송에서는 서로 까주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살살살살 하면서 합시다 저 대즈넨, 약간의 의무지를 넣어서 진짜 심하지 않은 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담배 피우고 갈게, 식구땡 식구땡은 못참지 식구땡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우리 어스터에선 담배 피우는 손님이 맞는데 난 담배를 안 피워 그래, 담배 안 피우는 게 좋지 저 대즈넨 오버쿡트도 있고 오버쿡트도 근데 둘이서 하면 좀 그렇지? 응 둘이서 하면 좀 그렇고 오버쿡트도 있냐, 게임은 아니야? 응, 그것도 돼, 그것도 돼 아이스크림 아이디를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이상하네 서울 종국 다 했는데 아 맞다 나랑 친추하자 나카야 어 어딨어 친추? 아이고 돛대야 119개 너무 고맙다 두어테스 한글 119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두어테스 한글 아 네가 너무 잘해주네 1위 9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친추하자 친추 내가 여기다 아이디 써줄게 디코에다가 아이디 콘트에게 돈을 많이 써야 나한테도 게이미가 들어오지 나한테도 적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인조미, 인조미 떨어지지 않을까? 응 나 아이디 이거야 이거를 어떻게 적금은?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에서 아이디 검색하면 나올거야 커뮤니티? 응 어느 커뮤니티? 엑스박스 게임앱에 커뮤니티 있어 엑스박스 게임앱에 커뮤니티 있어 게임앱? 엑 엑스박스 있잖아 여기 커뮤니티가 있잖아 왼쪽위에 내 라이브러리 밑에 클라우드 게이밍 그 밑에 커뮤니티 있잖아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엑스박스 게임앱 엑스박스 게임 엑스박스 게임 팩포 블러드 괜찮겠다 그 몇명이서 하는거지 랄프야? 4명이서 하나? 네 그 레포드처럼 똑같이 4명이고 아니 너무 정신없으면 좀 그러니까 나 그라운디드 괜찮겠다 그라운디드 그 미안한데 어 오케이 오케이 커뮤니티 들어가 봐 돋보기 모양 있지 내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사진 아 죄송합니다 라르프사그 아 내가 너무 못해서 에타쿠소다스케로 이 새끼 굉장히 예의 바르네 아 진짜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게이머할 때 나 따라줄 수 있어 인성근 나 완전 폭발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잠깐만 정해야죠 어 알았어 나 그라운디드 설치할래 흠흠 흠 설마 앱을 실행 안시킨건 아니지 흠흠 앱을? 앱 실행 안시켰네 이 바보같은 새끼 알려줄게 있어 봐봐 빠가야로 진짜 빠가야로 맞아요 엑스박스 앱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 앱 다운로드 엑스박스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앱을 실행시키면 돼 그라운디드 게임이 8.85기가 밖에 안하네 흠흠 그러면 게임은 어느정도 아직 안정해졌어 그라운디드 할거야 그라운디드 아 그라운디드 이게 무슨 게임이야 그 그 이거는 뭐라고 해야될까 설명을 해주자면 뭐에 가깝지 이 게임이 크래프팅 같이 뭐 짓고 살아남고 샌드박스 크래프팅은 약간은 손재주가 없어도 괜찮아 어 괜찮아 이거 뭐 크래프팅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같이 집 짓고 살아남고 약간 생존 게임이야 아 생존 게임은 어 옛날에 다 버렸을땐 한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아 쏘데스네 다운을 받고 있어 다운을 받고 있어 응 천천히 다운받아 인스터를 몇 퍼 받았노? 잠깐만은 이 새끼 이제 이제 입실행하는거 아니야? 아 저한테 많았데나 잠깐만 알았어 기다릴게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아 시간할만어? 응 시간 많지 잠깐만은 잠깐만은 아 장이가 열려있는데 어디있는거야 아 지금 알고있어 아 지금 엑스박스 설치 가리자에서 어 설치 다했어? 좋은 게 얼마를 로드하는중이라 지금 게이지 올라가고 있어 어 실행시켜가지고 로그인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면 돼 아 쏘데스네 진짜 김경욱상 그가 만약에 영상 올라오면 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너가 같이 방송해봤으면 좋겠다 그분이랑 단몰 빠지기 전에 단몰 빠지기 전에 해야돼 단몰 빠지기 전에 해야돼 단몰 빠지기 전에 컴퓨터 자체에 깔려있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야 멀티게임 하나라도 있어 멀티게임 하나라도? 다 싱그럴 게임입니다 그지? 괜찮아 하나씩 깔면서 하면 되지 아 그거도 시간이 걸릴텐데 조금은 아 괜찮아 이야기하면 되지 막 뭘 잘하려고 하지 막 그럴 필요 전혀 없어 그냥 너는 그 목표 톤만 유지해주면 돼 알았지?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길게 텐션 가져가는 방송인지 난 몰랐어 이 방송기가 그렇지 여유가 있지 게임 소리가 지금 들리진 않지? 디콜 안 들어가지 게임 소리 지금은? 어 이게 게임의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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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인다고? 이거로? 어 어 거미 공포증을 없애주는 옵션이 있다라네 뭐 괜찮고 이거 게임이 굉장히 좀 그거 공포증 안 켜고 하는 게 좋아해 그치? 재밌겠네 아니 난 거미 공포증 이런 거 없어 단 아까 거미 공포증 있니? 나는 그 거미 공포증보다 이순신의 공포증이 더 많았어 괜찮아 거미 정도는 무섭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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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은 꺼놔야겠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오케이 세팅 다 됐고 단 아까 아직 친초 아직 안 했지? 아 아직 안 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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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들어가봐봐 커뮤니티 지금 들어가졌어? 커뮤니티? 어 커뮤니티 눌렀는데 뭐 새로운 장구가 많이 나오는데 어 사용자 검색 그거 보이지? 아 저 저 사용자 검색구나 왼쪽 위에 게임패스, 내 라이브러리, 클라우드 게이밍, 그 다음 밑에 커뮤니티 있잖아 아 지금은 그 잠깐만 앱 앱으로 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응 앱으로 하는 거야 이 비용신 새끼야 음 아 요거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다운이가 안 돼 지금 다운이가 아 다운이 아직 안 됐어? 다운이가 안 됐어 다운이가 안 됐어 응응 갑자기 오류 나서 다시 막 열 백 됐어 앱이 다운이 안 된다는 거야? 아 지금 막 다시 하는데 어 갑자기 승인은 오류 이런 게 뜨더니 갑자기 또 안 됐어 이 새끼 컴퓨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지목소리 나온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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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야 여기서 내 아이디 검색하면 그대로 나오지? 리얼 소울 네 맨 위에 노래하는 코트라고 나옵니다 그치 어 그럼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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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를 해야지 앱 다운로드가 되면은 설치하고 있어? 엑스박스 자체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할텐데? 내가 생각보다 똥 검은은 아닌데 어 사양이가 좋지는 않아 어 어 사양이 좋지 않다 아니야 근데 저기 그 레드데드 리뎀션 돌아갈 정도면은 괜찮지 컴퓨터 그래서 레드데드 리뎀션은 어 레드데드 리뎀션은 레드데드 리뎀션은 어 약간 중급상급까지는 돌아갔었어 아 그럼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요 응 음 자를되다가 왜 안된거지 아까전에 너 화면공유 화면공유 이거 한번 해줘야되나? 얘 지금 이거 이거 설치를 못할 정도면 지금 좀 상당히 빠가야런데? 네 제가 해줄게요 화면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가르고 있어 이거 안되면은 한번 해줄게 진짜 이거 게이지 올라가고 있거든 음 몇 퍼야 아 지금 제일 시 제일 시퍼 제일 시퍼 된거 같아 음 게이지가 그 저렇게 색으로만 보여서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요게 앱이 여러분들 게임패스 엑스박스 로그인하고 로그인하고 음 엑스박스 게임패스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아니 14.5메가를 뭔 연병하고 아니 14.5메가잖아 이걸 뭘 70%를 다운받는다는거야 이 미친새끼 아냐 이거? 브라운디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게임을 깐 것 같아요 게임 게임을 깔았다는 거야? 알았어 아 늑대 엄마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너 그 엑스박스 아이디 좀 알려줘봐봐 내가 너 친초할게 그냥 래그인 먼저 하고 래그인은? 어디 올려야 돼? 디스코드에 올려야 돼? 디스코드 오케이 지금 계정 올릴게 메일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 주면 될 것 같아 메일 주소가 맞나 이게? 아니면 메일을 빼고 앞에 거 한번 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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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한명 있다 오 뜨네 뜨네 나 프로필이가 잘 돼 있어 다나카로 아니 초록색 박스로 나와 일단 친구 추가해놨거든? 이상하되세요 좌측 상단에 뜨는 걸로 검색해야 되는데 아 뭐라고? 다나카 좌측 상단 프로필에 뜰텐데요 나는 얘가 안 뜨는데? 나 얘 초록색 박스로 떠 초록색 박스 맞습니다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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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걸로 돼 있습니다 초록색 박스로 내가 친척한 거 지금 받았어? 너 지금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데? 아 지금 로그인했는데 지금 떴는데나? 엑스바스 라이브에 로그인했다가 아 그래? 그럼 니가 리얼소울 좀 검색 좀 해봐봐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밥은 꼭 좀 해야겠다 아 이 새끼 멍청해서 안되겠다 시발 대가리 개멍청한 새끼네 이거 아니 시발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초면에 이 개새끼가 아이 빨리 좀 해라 아 아따마 이거 스팀 까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이 거트의 진짜모습입니다 이것이 거트의 진짜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응 다 알고 있겠지만은 아 지금 나 친구주가 넣었는데 넣었어 나 무시하지마 나 진짜로 잘할 수 있어 알았어 어 알림 왔네 몇 초 전 어 아 이거 사진은 어떻게 바꿔 아 잠깐만 아 이거구만 어 어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되는데 뭐 그지 사진 바꿀 필요가 있냐 프로필을 그 프로필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바꿔도 될 거 하지마 응 나중에 나중에 네가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해보면 되고 일단 그라운디드 깔렸다고? 그라운디드 안 깔렸어 빨리 깔아 이 개새끼야 빨리 깔아 빨리 그라운디드 어 게임 패스 딱 클릭하고 12시 방향에 돋보기 모양 나와 안나와 아 그 그 했어 했어 어 솔직히 아 여기부터는 이제 가는 거 가는 거 아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음 오케이 좋았어 나도 게임을 스팀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해버릴 수 없지 그래 그래 좋다 그 다운로드 그 설치했어? 눌렀어? 눌렀습니다 어 게이지 올라가는 게 살짝 답답할 거야 근데 이제 계속 다운받다 하면 금방 받아 응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금방 받습니다 응 어 얘도 이제 거의 완전히 그냥 콘셉트에 딱 갇혀 갖고 발음을 야무지게 하네 어 좋다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들어갈 거 같아 떠날 거 같아 응 나 이제 그러나서 이거 금방 다운받네 그래도 응 금방 해 응 안녕하세요 저기에서 재밌는 게임이 많은데 진짜 나 저기서 페르소나도 해보고 싶어 페르소나 뭐 싱글 게임이지만 페르소나 그거잖아 그 약간 좀 쉬프터 게임 아님? 어 단학하니까 쉬프터 거지 나 일본어 나 일본 문화 너무 좋아했어 아 맞아? 쉬프터 게임은 내 선거 있어 내 선거 어 좋다 좋다 나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러브라이브 됐으네 러브라이브? 너무 재밌게 봤어 음 왜 키몽 히처로스한거 좋아한지 알 것 같아 그런 쪽에서는 약간 나랑 결이 안맞네 음 아니 러브라이브 안 좋아해? 그거 뭔 재미야 이 2D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뭔 재미야 지금 러브라이브 역한거야 안동에서 러브라이브 DC 게롤에 코트가 러브라이브 까서 라고 써가지고 앞으로 먹게 할거야 그거 아니냐? 니꼬니꼬니 맞지? 좋아 되세요 좋아 되세요 네꼬니꼬니 야자마 니코데스 응 맞아 맞아 이 얼마나 귀여운데 몇 퍼 받았니? 아 지금은 어 방금 시작했으니까 1021메가바이트 아 이 새끼 인터넷 아 이 새끼 인터넷 되게 느리네 5.5메가바이트가 초임이다 아 실시간 다운로드 속도가? 이 정도면 빠른거에요 한 20분 걸릴거 같네 저장도는 20분은? 100메가 인터넷 쓰나보다 100메가 인터넷 아 맞아 맞아 어 저리안은 아니야 누가 저리안을 해 하하 저리안 게이트 데스 형 음 나으리 아니면 아 생각해보니까 일마랑 스팀 친추만 해놔도 나중에 리모트 플레이하면 얘가 게임을 안 깔아도 나랑 같이 할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어 그것도 가능해 어 그니까 게임을 안 깔아도 내 방송 화면을 화면 공유해가지고 너가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아 저리즈네 리모트 플레이를 응 그런게 있어 리모트 플레이 저리즈네 인터넷까지 일본이라고? 아 한국은 인터넷 빠른데 여기 일본에서 전문인가 나 여기 지금 한국인데 일본 인터넷 빠르지 않나? 일본의 아이디가 약하지 않았어 아 맞아? 인터넷 느리지 않을텐데 그렇게 한국이가 좀 빠르긴 빠르 응 아 나도 지금 컴퓨터가 너무 마음에 가는데 지금은 13% 13% 아마 안 남았어 지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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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 안 남았어 지금은 디스코드에서 어 약간은 사람이들이 어 뭐라 해야되지 그 물산 악수증이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디스코드에서? 친추 친구 너가 자꾸 넣었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건가? 받지마 쓸데없이 니한테 그냥 괜히 말 걸고 그럴거야 받지마 어 걔네들 중에 괴물 많아 그렇군요 아 아 나한테 왜 진짜 많이 기다리겠는데 잠깐만 몇 폰 대? 지금 80% 됐어요 20%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발 하하하하 좀나게 느리네 이거 봐봐 여러분 내가 오쇼하고 뭐 했어 봐 이새끼 이거 까는데 한참 걸렸을 거야 어 어 내가 내가 만약에 어 이거 파리 엑스박스만 파리했어도 지금 50% 넘었을텐데 음 아 너무 미안해 지금은 오쇼가 뭐야 오쇼? 아 그 제가 뭐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 하고 하는 동안 내가 랄프한테 너를 맡겨놨다 그래도 둘이 존나 민망했지 않았을까? 하하하하 랄프랑 얘기할 때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아 맞사메까? 이새나라면 하하하하 존나 민망하지 둘이 그래서 내가 지금 어? 밥 먹으면서 너를 계속 케어한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그런거라고 봐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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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슬슬이가 나오고 있어 슬슬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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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게 좀 지식이 있어야 돼 뭔가 이거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서 쉽지 않아요 오쇼 같은 거 같이 진행하는 거는 딱 코트가 한 명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둘이서 아그리 털면서 할 수 있지 나 솔직히 있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그 솔직히 덕후에는 바게머노데서요 덕후에는 괴물이라서 덕후에서 뭐 돌은 방? 이런 거 있으면 들어갔어 여그 조금나리고 그때는 다나가 아니지 그때 다나가 콘셉트 버리고 야 눈에 엄마 이쁘다 이런 거 막 하고 어 이런 거 막 할 줄 알아 나도 아 맞아? 음... 미친놈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미친놈이네 완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어... 좀... 양지? 욕 많이 안 하고 아 양은 양지인데 내 토크가 한 사람 쪽에서 그런 사람들 은근히 있어 양지인데 약간의 ㄱ ㄱ ㄱ 양은 지금 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나가 딸하고 그러면은 다나가 너네 애비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욕했어 거기서 너무 빡이쳤어 나도 모르게 계속 욕이 나오게 되더라고 그때부터 약간 음지로 조금 가버렸어 아 맞아? 나를 화나게 하더라고 아니야 근데 지금의 그 세상이 흐름이 그런 음지식으로 대화하면은 나중에 그게 발목을 잡아 그러니까는 넌 웬만하면 욕을 하더라도 그냥 뭐 시바룸 개새끼 정도만 하지 그 이상 가버리면 안 된다 아까 시바룸새끼 정도만 수위를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좋다 너랑 게임하는 게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지금 30% 됐어요 30% 됐어요 32% 됐어요 32% 그래 천천히 해라 괜찮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다나가 지금 까는 동안 일마랑 뭐 웹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웹게임이나 뭐 해볼까? 웹 멀티? 아까 그 뭐 어제 보니까는 뭐 오목도 있고 뭐 게임 은근히 있더만 아 오목도 있어? 웹게임이 많았다고? 응? 웹게임? 그니까 그 외부라는 거 인터넷 그냥 주소만 주면은 그거 굳이 뭐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아 소디즈니 아 오목 오목이나 한판 하자 오목 어 링크 넣어둘게요 제가 응 오목이나 한판 하자 링크 줄 테니까 그 링크 저기 디코에서 받으면 된다잉? 소디즈니 음 나 오목 전화 못하는데 여러분들 양이 전부 다 그들입니다 아니 매니저가 당연히 챙겨줘야지 그러면은 아니 거의 거의 그냥 어머니인데 이 정도면은 음 방 밖에? 나 148번 방 코트야 네 다른 거 틀면 다운로딩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아냐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웹을 이거 네이버 메인 창 켜놓는 것보다 리소스 덜 잡아먹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어 148번 들어왔어? 샵 2 눌러봐 샵 2 눌러봐 샵 2 어 지금 너야? 저거 너야? 아 맞는 거 같습니다 너 아이디 1 1 1 1 이거 맞아? 아 저거 되죠 오목 그 원인 오케이 한판 붙자 샵 2 눌러봐 샵 2 눌러봐 음 한판 붙자 그래 좋다 어 잠깐만 이거 나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뭐야? 너 아니라고? 아니 채팅을 이상하게 치는데 이 사람이가 아니 샵 1에 누가 들어와 있어? 샵 1에 WDW 저게 나야 저게 나고 어... 일단 시작 OMOK가 너지 어어어 다른새끼가 들어오네 아이씨 나가 어 아닌거 같은데 저사람은 아니 너가... 너 지금 흰돌 나시냐? 아나 지문이다 야이씨... 아니 뭐해 아이 개새끼야 빨리 빨리 저 시청자 왜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이씨 초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아니 왜 나왔드신 왜 그것들은 오목구를 하고 있어 이만 이렇게 된거 응원구여지 인원구 어이시구나래 어이시구나래 우리는 분신은 화이팅구 균구 너 좀 힘들어 보인다 좋은 아이브입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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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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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렇게 하지마 어 그렇게 안해도 돼 어... 어 그래그래 고이시구나래는 다음에 하자 다음에 어 진짜 딱 타이밍 맞을 때 자 일단은 내가 방을 다시 만들게잉 어 바로 샵2로 들어오면 돼 어 바로 샵2로 들어오면 돼 알겠지 샵2 어 샵2 어 대기타... 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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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어와 지금 내가 방을 안팠는데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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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아 나 모자 크리크하면 되네 크리크 음 그래그래그래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오케이 방 팔게잉 어 쏙 s윤 방 만들기 백십사범방 백을 지켜만 백을 지켜만 백을 지켜만 왜 안보여 아니 오 목일 윈 이거 너 아니지 아니입니다 어 이거 출봉할 수 있어요 드디어 됐습니다 graduates %€ 오케오케오케 시작 자 먼저 더 lounge 어 어 不是 crec 오케이 cdw가 너야? 오케오케오케 시작 자 먼저 더 지랄하지 말고 그냥 해라 흑돌인데 진다? 에바인데 오목이 뭔지는 알지? 어 그래 블락 야무지구만 오 좀 할 줄 아네 야 이정도면 기본은 하는거야 임마 바로 막아주죠? 막아버렸습니까? 어 그래도 정의한 거는 꺄악하지 않은 마음은 여기 닫으면 어떻게? 음 오 그래? 잠깐만 오케 어 어 아 아 아 여기 한번 먹어볼까? 아하 나 잘못 나왔나? 원래 오후같은거 하면 아저씨 흉내내면서 하는거야 음.. 어.. 이러면서 국물이야.. 어 그렇지 에이 그럼 바로 막지 유도했으면이다 어 그래 유도 좋다 지금은 어디로 노릴까 어.. 여기 노려야지 오오오오 야카는 왜 저러 왔어? 아니? 내가 이기지 야카는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목은 방법이라는게 없는거야 오오 거기다 놓는다 오오 이거 완전 나또 대가리네 이거 뭐하냐 당연히 낙히는거죠 오오 그래 오목이라는게 가로 그리고 세로 그리고 이제 사선 내가 나도 대가리라면 더드상그와 기무치 대가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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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치 대가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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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웃기네 이거 오 이거 되게 잘났는데 이거는 진짜 잘났는데 음.. 오케이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바로 맞죠? 흠 오오 오오 굉장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다 놓는거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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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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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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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바로 막죠?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두시겠다 일단 이렇게 일단 막아 막아 승부가 하라는데 이거 이렇게 막고 이렇게 가고 지금 공격 당하겠어 바로 막아버려 그러면은 어허 여기다가 저거 되시네 여기 막아버려지 거기다 놓는다 이렇게 넘어 어떨까 어허 이렇게 넘어 어떨까 그럼 여기로 막아버려야지 에? 아니 이 새끼 아 이 새끼 멍청하네 아니 뭐하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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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판 빨리 이겨줄게 이번엔 어허 내가 100돌로 해갖고 이기는게 훨씬 낫지 어허 어허 원래 한번 이기고 다시 안붙어주는게 약간은 상식 아닌가 너 저 나게 못하잖아 하면서 어 다시 안붙어야되는데 빨빨빨리 빨독빨리 꺼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 강퇴해야겠다 이 새끼 아니고 너 누가 들어와야되지 아니 뭐 그렇게 많아 애들 강퇴시켜야겠네 이거 강퇴 있네 이 새끼 강퇴 오케이 올라와봐 다나카 아이디 뭐였지 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CDW 오케이 시작 어 내가 흑돌이네 아이 그냥 내가 이겨줄게 이번에 네 이번에도 기무치대가리 어떻게 공략할까 이 기무치대가리 바로 옆에다가 키스 박아버리기 쏘데스네 20수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수? 응 젖은거 같은데 어머 그 잘못해 원래 나 이긴것도 신기할 정도야 아 이거 접대야 봐준거야 아 이거 모양기가 조금 이상한거 같은데 모양기가 모양기가 이거 왜이래 이거 흐흫 뭐야 흐흫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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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주 아주 잘했어 잘했습니까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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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은 놈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이런 바보같은 놈 아 조금 어려운데 이거 일단 여기 마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 그렇지 다나가가 지금 빈치됐어요 빈치 실장님 여러분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로기가 됐어요 지금 그렇군요 어디다 놔야 되지? 거기다가 음 하지만 바로 막죠? 아 넌 진짜 해버렸어 아 이건 못 막는게 바보지 꺼려버렸어 또 내가 이긴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네가 이긴거야 내가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어? 맞춰봐 여러분들 다시 한번도 나토 대가리가 김우치 대가리 상대로 이겨버렸습니다 아 네 안된다 여러분들 아니 뭐지? 이 새끼 못한 척 하면서 잘하네 어 아주 창피한 느낌이네 아 뭐야 나 진짜 나 진짜로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못해 네 아 야 몇 프로 남았어 지금 93% 했습니다 그래 93%면 이제 다 받았네 아 맞아 게임이 이기면 재밌는거야 나 학교 다닐 때 어머 그 코스한테 개또려가지고 어머 그 약간은 그 트라우마가 있어 너무 개또려가지고 흫 겉에 산거 덕분에 나 그 트라우마 회복돼서 어 잘했어 나중에 오면 한판 또 붙자 서디스 형 다음에는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할거야 각오하라고 옛날에 단악가 아닐 수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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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라운디도 이제 킵니다 여러분들 서디스 구실부기 역급으로 나 진짜로 진짜로 알았거든 근데 두 번을 읽을 줄 몰랐어 음 매니저 코트 코트롱상 그 슬슬 짜야된다고 하는데 잘 들어갔어요 코트 방송 그 매니저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들어가서 잘 오였습니다 사이 코트 코트롱상 음 비밀번호방 오케이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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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